자, 오늘은 골때녀를 하고 와서 내일 최악의 세대 모임은 우아하게 브런치를 먹기로 했어 청담동에서 그 최악의 세대의 슈카도 포함이에요? 응 우리가 국밥 먹으면 재미가 없지 이제 브런치 딱 샐러드랑 에그 베네리토 와플 뭐 이런거 나는 스테이크 먹어야지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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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아 그래요? 여기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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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녹음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응, 녹음 끝났습니다. 저희 상품 녹음을 해야 돼가지고. 아, 상품 녹음? 이 마이크 아니고요. 이거 써주세요. 톡톡톡 예뻐지는 택사인필에서 피지, 랩상품권 무할리필 통칸갈비에서 식사이용권 잇몸건강위해 유니렌탈에서 입속건강 올케어 치약 자일시킨 치킨나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세트 건강기능식품브랜드 올림핏에서 호호관절 프리미엄 정말 뭔지 한나도 모르겠어. 류승룡의 혹시 광고하는거중에 충돌하는거 있는거 아니야? 광고하는거중에 충돌하고 있는거 아니야? 아이, 괜찮아요. 류승룡의 홈치킨 사세에서 단짠갈릭 소스치킨 세트 급발진 잡는 가이아에서 한캠3XQ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와우 그래서 살이 빠지셨는데요? 응, 조금 빠졌어. 진짜 신기해. 빠져야지, 빠져야지 운동하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사이에 확보이죠? 왜냐면 얼굴이랑 상체만이 찌기 때문에 아, 진짜? 눈에 띄는 부위가 젤 빠져. 너무 신기한데? 여러분 3kg 빠졌습니다. 우와 아니, 진짜 많이 빠지셨어요. 난 너무 신기해. 대박. 찐게 더 신기하지. 두달만에 10kg가 넘게 쪘는데. 5월 광고 및 평일 것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그냥. 네, 한번 가겠습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톡. 아, 그 앞서부터 해주세요. 여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BBG 랩 상품권.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이용권. 잇몸 건강위에 유니댄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치약.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올림핏에서 호호 관절 프리미엄. 류승룡의 홈치킨 사세에서 단짠 갈릭 소스 치킨 세트. 급발진 잡는 가이아에서 한캠 3XQ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기내방송 2톤으로 했어? 좀 더 낮게 했어요. 더 낮아? 아, 이거보다 더 높지 않고? 네. 이어서 주말입니다. 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유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 드릴게요. 무한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잇몸 건강위에 유니댄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치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빈. 따로 치킨 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거의 오독을 안하네 아니 많이 해요 혀가 짧나가요 발음이 막 새해 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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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승무원 그 기대방송 톤으로 한번 해줘 갑자기? 그 톤 어느정돈가 그 톤 어떻게 하잖아 손님 여러분 잠시 후 비행기가 출발하겠습니다 오오오 대단한 거고 대단한 거고 아무도 말 안 듣잖아 갖고 계신 집 어쩌고저쩌고 아무도 안 돼요 발밑에 오면 돼요 더 낮게 되네요 이거 전화기에다가 하는 거지? 응 영어로도 해야 되잖아 영어로요? 영어기미방송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올 오오오 좋네 주말권만 그 버전으로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승무원 버전? 네 어 레이디즈 앤 젠틀맨 신사숙례 승무원 승무원 톤으로 되나 이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되면 이거 주말권만요 짧아가지고 승무원 버전으로 음 배성자의 텐에서 아냐 앞부분에 그 신사 배텐 승객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오 마이갓 아 그게 있어야 사실 느껴지니까 오 마이갓 레이디스 앤 젠틀맨 할래 아니면 배텐 승객으로 할래 시킨다고 해버린게 잘못이다 레이디스 앤으로 할래 아니면 그 승객여러분으로 할래 두 중의 하나로 승객여러분이 낫겠네요 아잇 아 승객 배텐 승객여러분 배텐 승객좋아요 배텐 승객여러분 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드릴게요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이용권 잇몸건강위해 유니댄탈에서 입속건강올케어 지약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어 다르다 뭔가 그 하와이안 썬 시키고싶다 이거 띵 꺼지면 바로 승무원허출 그것부터 사는데 뭐요? 하와이안 썬 진짜요? 금방 동나더라구 하와이안 썬 금방 동나 하와이안 썬이랑 호스트 초콜렛 아몬드 들어가 있는지 어 마카다미아 들어있는거 아 이거 안 꺼지네 생방이 조금 늦게 켜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꺼진건가? 아직 안 꺼졌습니다 피자츠 피자츠 광고시켜야 되는데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